보라니까 누가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 진짜 이거 내 기억으로는 저것이 그때 이렇게 움직였거든 뱀셋뿍 다라왔어 다라왔어 2019년 8월.. 8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디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 팔로미 수살귀 혹은 물귀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망자가 있던 곳 여기는 올때마다 레전드였죠 뭐야? 뭔 소리야?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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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겠지? 얘들아? 어 사람일거야 사람 사람 혹시 여기에 사람 있나? 여기 통이 엄청 많아 여기 통이 엄청 많아 뭐야? 피.. 아니지 아니지 파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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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뭐.. 어떻게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2층 한번 가볼게요 2층 1층은 뭐가 특별한게 없는거 같아 제발 제발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오늘 둘러볼 때 많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자 그냥 오늘 둘러볼 때 많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자 아직 스무스해 아직은 스무스해 괜찮아 괜찮아 다행히 이쯤까지 별 무리 없죠 다행이죠 깜짝이야 뭐야?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보라니까.. 누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내 기억으로는 저것이 그때 이렇게 움직였거든 저것이.. 저쪽으로 가 있었던 거 내가 기억하거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이쪽으로 다시 와있어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도대체 누가 왔다 가는 거야 이거 그때 이렇게 움직였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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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거기 뭐예요? 뭐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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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하지마..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시.. 하지마세요.. 어..잠깐만.. 오케이.. 뭐 있습니까..? 뭐야..? 뭡니까..? 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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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벌써 왔어요? 어디야? 뭐..? 뭡니까? 뭐예요? 장승우 잡았어도 되겠다.. 장승우 잡았어도 되겠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해외 스태프.. 해외 스태프.. 힝힝힛.. 힝힝힝힧.. 힝힝힝.. 힝힝힝힝힝.. 힝힝힝.. 여기 첫번째 짐 말고 방금 누런 띠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잘못된다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만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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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발레를 담가놔서 물도 나오고 우산도 뭐가 없고 깨끗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잠시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무언가 희한합니다 이 첫번째 동에서는 귀신의 장난 보셨죠? 두번째에서는 볼리스 라인이 갑자기 쳐있고 10번째 동에는 누가 산 흔적이 있어 집주인이든 노숙자든 요거 오늘 참 희한합니다 각 동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저 이거 오늘 이번엔 못 신경을 받으시고 100번째 동에 10번째 동에 1분간 1분간 5번째 동에 10번째 동에 10번째 동에 12번째 동에 감사합니다. Franco 누구야..?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한테 걸렸어.. 당신 나한테 걸렸어 당신 나한테 걸렸어 당신이 나한테 걸렸어 나한테 걸렸어 어디야? 튀어나와 제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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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냄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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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바이브 소리하고 크크크크 하는 소리 여기 근처에 민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지는 않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이렇게까지 들릴 정도라면 가까운 곳인데..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들 첫번째, 두번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10번째 동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 기억해두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무조건 다시 또 올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세요 시간부터 위치 잘 기억해두세요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여기 최대한 또 한번 와볼 겁니다 무조건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